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항상 도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엔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생생하게 평화와 안보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10월 27일에서 28일 이틀간 튼튼한 안보 위에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과 2023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 축제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27일 기념식에서는 민방위발전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과 함께 지원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과 안보 강의 등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민방위대원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양일간 북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는 어른, 아이,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평화안보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공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생생한 역사 교과서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사진, 유품 전시와 군악대 의장대 공연이 펼쳐지고 소방안전체험, 소프트관체험, 군번줄 태극기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펼쳐지는 군장비 전시에는 우리군 핵심 전력인 K2전차, K9자조포 등 총 70여종에 달하는 군장비가 전시되고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에게 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섬은영입니다.